슈이๔로 이곳은 제 뮤직비디오 현장이고 플로어 샤워가 곡 제목인 만큼 굉장히 첫 씬부터 플렉스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플라워 샤워라는 곡은 코츠를 워낙에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코츠로 어떤 곡을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플렉스함을 조금 더 조화롭게 석은 곡이라고 해야 되나? 비트는 약간의 디즈니 같은 느낌도 섞여있고 다채로운 매력이 담겨있는 곡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지만 외로운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꽃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서 시든다든지 관심을 받아야지만 오래오래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얘기 같은 곡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브릿지에 나옵니다 하늘하늘하늘에 날리네 지디디디더라도 활짝 일내래 하늘하늘하늘에 날리네 Never give up and I'll say never, say never 오우 잠이 깜짝 놀라시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고 내려와요. 날씨. 안녕. 근데 제가 봤을 때가 타이트하게 약간 외부가 없을면서 차라리 틀어졌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내렸어요. 컨디션은 좋은데? 그냥 밀빛들은 원래 이런 느낌으로 잘 잤어? 아니. 못 잤어? 원래 근데 못 자야 그 뭔지 아시죠? 그럼 갑성. 갑성돼야지. 어떻게 자기님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느낌으로 호흡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뱀다. 이러한 느낌으로 호흡할까? 진짜. 이쁘지? 저 혼자 잘 놀죠. 집에서도 이렇게 잘 놀아줘. 우리 새끼 오리 여러분들 크면 엄마 사람 될 수 있어요. 엄마 이러버리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네. 근데 아직 오리는 어렸을 때 뭔가 되게 좋으면 할 수 있어요. 엄마 얘기네. 우리 애기네. 우리 오리. 엄마. 소금아. 아 귀여워. 소금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무. 저소민이도 같이 하는데. 아리. 잘하는데 봐봐. 태궁만 4원. 배 뭐야. 너무 귀여운데. 물이 4원. 귀여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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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F1와 0 Q. F1와 0 Q. F1와 0 이따가 말이다 그렇다면 그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enfor다면 진짜 또 한 번 다다다 다다다 내 입 좀 그만 들려 컷! 컷!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오케이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알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